다른 사람한테 이제 등록하라 내가 쓰지 마 그냥 코치만 다 두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연필 좀 계속 움직여 주세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? 손 움직이면 안 돼 뭐 아니 손 움직여 주세요 비디오도 있으니까 자 이 선생님 도와주는 것처럼 네 이거 접어서 네 됐습니다 신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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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계세요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 아 근데 좀 있어요 와인 와인 유권자 등록하세요 따라다녀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하세요 응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하자나 유권자 등록하세요 유권자 등록하자나 유권자 등록하자나 저는 집효권이 서울에 있어요. 서울에 있어요. 여기 다 서울에 있어요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본사 투표하세요. 월요석 투표 시간인데. 아까워. 아, 왜 리얼노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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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만들거에요 그리고 우리 가게 할거에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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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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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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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